제일 마음에 드는 작이요? 저는 뭐 다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어서 그래도 제일 역대급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그 베스트 도전작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만족했는데 지금 보면은 부족한 게 많죠 다 그렇지 만든 당시에는 되게 만족스럽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실력이 더 올라가고서 보면은 못 만들었지 더 좋은데요 더 좋은데요 더 좋은데요 더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